네 방금 보린스톤슨이 이제 런던 지역 그리고 잉글랜드의 남동부 지역이 이제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티어 4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프로덕션 오레이시라고 하는 알렌버가 이제 모두 1 이상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런던 지역과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의 급속도로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크리스마스라든지 다시 록다운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전문가들 언론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리지언슨이 백길을 든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어 4라는 것을 이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런던 그리고 잉글랜드 남동부를 이제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제 티어 4로 들어가게 되고 티어 4에 들어간 지역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이 티어 4 지역은 이제 크리스마스 규제 완화를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어 4 지역은 사실상 이제 크리스마스를 캔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어 4가 아닌 다른 지역도 이제 기존에 5일 동안 규제를 완화할 그러한 계획이었는데 25일 크리스마스 때인 25일 하루만 이제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이제 또 대폭 제안을 했습니다. 티어 4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논 에센셜 숍이라고 하는 지금 웬만한 숍들은 다 문을 열겠는데 그 숍들이 이제 다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퍼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뭐 이런 은행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그런 몇 개의 항목 빼고는 이제 거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퍼스널 케어를 하던 숍들도 다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미장원이라든지 이발소 이런 것들 문을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 짐 같은 것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티어 3 상황에서는 이제 오픈 스페이스,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이제 여섯 명까지 만날 수 있게 했었는데 이제 한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이제 인도 아웃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한 명까지는 이제 만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누변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이지라고 해서 이제 정부의 이제 과학적인 의학적 조언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이 세이지의 이제 프로페서 두 명이 오늘 보리스 존스랑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서 이제 오늘 컨펌하기로는 이제 누변종이 이제 그 전염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오늘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한 70% 정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잉글랜드 남동부와 런던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코로나가 누변종에 따른 영향이다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 이제 WHO에 보고했다는 말도 했고 다만 이제 이 누변종이 이제 더 증상이 심하거나 또는 이제 백신의 저항력이 있는 것은 아직은 이제 그러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아마 이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T4 상황에서도 이제 워십할 수 있는 공간들 성당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미사나 예배를 계속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T4 체제는 이제 2주 뒤에 그래서 12월 30일에 이제 다시 리뷰를 해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뭐 그 록다운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영국이 코로나를 잡지 못하고 계속 확산이 되는 것은 오늘 보리존슨의 그 얘기는 뭐 뉴변종의 그런 영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T4 시스템이 코로나 확산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이제 경험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 없는 T4 시스템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난번 첫 번째 록다운처럼 전면적인 록다운에 들어간 상황에서 테스트 앤 트라이스를 이제 확고하게 정립을 시켜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손사정제 이것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강제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잡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노던아이드나 웨일즈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끝나면 록다운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태리도 이제 크리스마스라든가 뉴이어 동안에 록다운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규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록다운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이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접촉자들을 이제 격리를 시키고 치료하루를 해서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철저하게 코로나 관련 예방 조치를 준수를 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티어 체제, 록다운 체제에서도 학교를 열었거든요. 근데 학교를 열어면서 학교를 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학교를 그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열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대책은 이제 1월 달에 학교를 다시 오픈을 할 때 순차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되고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고 그 동안에 이제 학교는 테스트 설비를 이제 다 갖추기로 지금 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이제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서 그냥 무작정 학교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측면이 또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스톤 같은 경우도 주로 10대들의 이제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재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을 때 보리 존스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영국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하고 또 이제 올해같이 힘든 시기를 보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캔슬하라는 말은 이제 비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BBC 기자가 당신 말대로라면 이제 지금 런던이라든지 잉글랜드 남동부의 티어 4로 들어가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캔슬한 그런 지역 사람들에게는 비인간적인 일을 한 거다 라고 이제 그대로 맞받아 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엄중한 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이제 더 비인간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 가족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노약자, 취약계층들이 더 이제 많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이 더 비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도 좀 자제를 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게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없는 것이고 또 크리스마스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BBC에 그 코로나 환자가 그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봤습니다. 그 코로나 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캔슬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포스트폰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잠시 연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규제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